세상 사람 많은데요 누가 누가 구원 받나 성경에는 말하기를 예수 믿음이에요 로마서의 3장에는 내가 만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면 구원함을 받으리 사람이 맘으로 믿음을 이루고 내 입으로 신하면 구원함을 받으리 세상 사람 많은데요 누가 누가 구원 받나 성경에는 말하기를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에요 내 입으로 신하면 구원함을 받으리 여기가 또 구원함을 받으리 예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예수 믿음이 예수 믿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